낮은 대출 금리를 내세웠던 인터넷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 은행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여서 대출 받으실 때의 금리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출범 당시 최저 2.8%대의 저렴한 대출 금리를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인터넷 거래로 절감된 영업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늘려야 되는 것은 서버 용량이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범 당시 마이너스 통장 평균 대출 금리는 연 3.25%로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폭증하자 이후 매달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불과 6개월 만에 4.21%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시중은행의 인상폭은 최대 0.39%포인트 정도였지만 카카오 뱅크는 거의 1%포인트나 올린 겁니다. K-뱅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시중은행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습니다. 인터넷 은행 출범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행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인터넷 은행들도 높은 예대 마진을 통한 수익의 열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19개 국내 은행은 6년 만에 최대인 11조 2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은행을 포함한 은행의 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김웅수입니다.